지나갈 수 있나? 여기는? 아, 여긴 지나갈 수 있구나 와우 으윽 으윽 밤이 되니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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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아, 여기 빠지면 안되는구나 야, 그래서 아까 입구에다가 진흙을 딱 놓은 이유가 너 여기 밟으면 느려져 이 의미였어 진흙을 밟지 말고 가야돼 조심조심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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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헉, 소 소 소 봐, 소, 소, 소 흐윽 저기를 손 떼봐 흐윽 흐윽 이제 와도 돼 여기를 이렇게 어, 아, 좀 오래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밀어, 밀어, 밀어 야, 고마워 하윽 아, 지시너, 여기도 흥분 으윽 흫 흐윽 뭐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막혔는데요? 설마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거? 아니잖아 막혔잖아 아 저길로 가야되나? 저길로 가야되나보다 어 이러면 너무 금방 꺼지는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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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여기서 불을 붙여야돼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불을 붙여 그 다음에 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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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 지금이니 그 다음에 이제 저기까지 야 야 진흙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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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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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됐다 와아 그 다음에 이거를 밀어 오케이 돼지들을 왜 다 죽은거야 아 돼지였구나 소가 아니라 소랑 돼지랑 섞여있겠지? 섞여있는 거겠지? 너무 무거워 야 좀만 힘내 좀만 힘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놓치면 끝장이야 꿈에서 쥐떼 재밌겠다 오늘 밤 우리 쥐떼와 함께 만나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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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티우스 아니야 괜찮아 안심해도 돼 구금이 평화로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다 뜯어먹은거야 뼈만 남은거야 대박 우회전할 때 오른팔이 꺾였다구요? 괜찮아 괜찮아 안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그건 내 잘못이 아냐 제작진들이 그렇게 만든게 잘못이지 야 음악이 끊어졌어 평화롭던 음악이 와 못 뛰어내리네 자유도 꽝이네 아 이렇게 뛰어내릴 정도는 해줘야지 또 때려가야 되잖아 귀찮게 어 아이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찾는 걸 보면 그 나쁜 놈들이 어 저기저기저기저기 나무상자 끈질산염 어 치킨스 왜 또 뛰어가냐 너는 아직 살아있구나 돼지였어 다 돼지였나봐 어니 거참 고놈 참 볼차기 좋은 것을 가졌구나 그래 옛날에는 저런 것으로 볼도 차고 했었단다 나 때 이야기는 아니구요 옛날 옛날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볼도 차고 그랬어요 저런 것으로 또 꼽아주게 바꼈어 바꼈어 이 꽂아지는게 뭐가 있나 꽃 자세히 보기 식물 표본집 얘가 이런 식물 표본을 많이 할수록 뭐가 있나 선물 진귀한 물건 아 이런거 다 그런건가보다 그냥 아 코덱스래 코덱스 그 그 있잖아요 그 코덱스 악마의 성경 코덱스 어 기가스 코덱스 어 기가스 코덱스 거기도 저런 식물학 뭐 식물에 관련된 뭐 그런거 막 나온다며 아 그렇게 먹었는데 재료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허이 뭐지 ambling 말린감옵나? 다 마늘이네 양파 누군가 있다고 강하게 앞으로 일정이래 나 아하 여긴 이 인사 어? 뭐야? 루카스 이단 신문관이 왔어요 저희는 모든 걸 빼앗겼고 따라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고대 악마? 너희 어머니와 내가 진행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타협병 이후엔 오히려 빨라졌지 휴고를 지켜야만 한다 미시야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거라 제가요? 대체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노력하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셨다고요 놈들이 왔나봐요 쥐들은 위험하지만 재개가 없지 하지만 이단 신문관은 그 아이를 찾겠다는 일념뿐이야 숨어야 한다 샤토 동브라지로 가거라 루카스 너는 오두막으로 가서 저 마약을 뭐 안성하도록 하고 힘드시면 말씀 안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부모일은 유감이지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해 저 마약을 만드는 걸 도와줘 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휴고 이리와 휴고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 집안으로 들어왔어 오 오 핸드 좋은 idea 아 아 아 아 아 세총으로 등불을 쏘서 부실까? 됐다 됐다 아이고 아까 절에 가라 그랬다고 삐졌어 지금 내일 수능 봐요 밀젠코님 얼른 쉬어야지 얼른 지금 다른거 하지마 다른거 티비 이 뭐야 핸드폰 인터넷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책을 조금 읽든가 뭐가 어우 깜짝이야 이런거 하다가 잠 못 잔다 또 그럼 내일 또 클나 뭐 없나 던질 거 없어? 어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대에방 나세여오오! 휴거 어디 갔어 휴거 으아아아 설마 저 돼지를? 아우후 아... 어떡해...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이였는데... 아... 삐쳐있어도 되는데 멀리가지마... 잠깐만... 뭐지? 이리 가쏴어 아니야! 아미시아! 뭐하는거야? 미안하나! 랄라라라라 안 들려 안 들려 랄라라라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랄라라라 단순한 연교실 그 이상인걸 하면서 막 챙겨 ㅎㅎㅎ 여기 좋은걸? 주섬주섬 현금실 괜찮은걸 주섬주섬 오.. 우와 연금술사였어 쟤는? 이제 점어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키를 눌러서 만들어보세요 덜 서있지 연금술을 배웠다 빠밤 다른 투사체를 만드는 법도 알려준대 우후우 으으.. 먹을 거 먹을 거 돌쓰 으이챔 빠!' 밤! 어.. 판타지 게임이란 말이 있었어요. 애초에. 중세 프랑스 그 역병이 그냥 배경이고 판타지에 더 가깝다고 하더라구요. 우후! 우후! 잘 들어 이 놈이시끼야. 그런걸로 삐죽은 남자새끼. 우후후! 헉! 흐에 애쓰케에에이 마리 오 마리 빨리 따라가 x2 빨리 따라가 x2 빨리 지금이니 빨리 저는 오늘 ColaQ 할머니가 충전하는 것 처리되던 것 처럼 하이냐 잉잉? 하나 남았어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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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조객님 끝! 만들어 만들어 두개... 불을 붙여줘야 할 것 같애 넷 지금이니!! 아, 아까 하나만 붙이셔도 됐구나 오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오! 또 시작했어 мех 오우우 불타오르네 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쥐들이 저기서 떨어지지도 않고 딱 딱 멈추냐? 뛰어오던 힘에 의해서 막 뽀뽀뽀뽀팡 좀 빠지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거기서 딱 멈춰 네 들어가세요 좋은밤 되시구요 ㅋㅋ 이거 파트 몇가지 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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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카스? 응? 휴보 피에.. 뭐가 있는거야?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원시 모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연금술사들은 그게 태초에 타락이었다고 했어 은밀하게 특정 가문의 혈통을 타고 흐른다고 했고 근데 대역병이라는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모반이 깨어난 거지 휴고의 피 속에 말이야 그런데 그게 휴고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 모반은 선도 악도 아니야 그건 숙제의 몸에서 진화해서 다 바꿔버려 세상도 너도 알듯이 네 어머니와 스승님은 네 동생을 도우려고 하셨어 하지만 실패했지 아니 단지 시간이 부족하셨을 뿐이라고 그게 다야 링링링 빰빰빰 개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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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달리기 일 자동 달리기 가고싶다 또 뭔일 난다 또 야 그만 야야야 불안한데 아 깜짝이야 와 나 진짜 진짜 그 걔네들인 줄 알았어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의 아들아야. 너는 안나와. 그것을 먹으니? 아, 이것을 먹어요. 네, 죄송합니다. 헉, 그것을 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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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시아, 루카스, 빨리 와! 빨리 와! 헥! 뭐야! 여길 가로질러 가라고요 ... 헉... 방금까지 손잡기 안됐는데 바로 와서 알아서 착 Roc 붙는 거 봐 으으 ba- can but you can keep moving you go come on videmment smell 셋이 손잡고 달리면 더 좋을텐데 뭐야? 뭐야? 죽임 지금 우 Prepologia 이제 왔다 일단 여기 어? 어? 어 깜짝이야 나 물렸어 나 괜찮은거야? 나 물렸는데 괜찮은거야? 나 살짝 물렸는데 지금? 이거를 저기를 불태워야 되나? 나 물렸어? 네 당연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따가 돌아다니 휴고 이따가 지나가야 할 것 같아 네 조심히 조심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좋아요 이제 돌아가자 이따가 왜 이따가 첫 번째는? 3 Ґ한 으는 그렇지! 흐흫흫 아 이거 소연이님 어서오세요 돌로 여기를 빵 흐흫흫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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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일단 가 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재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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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부족이야! 여긴 무슨 부족이야! 뭘 할 수 없게 만들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점화 부족 흐흐흐흐흐 이걸 이걸 오타라? 오! 오! 됐다 됐다! 드디어 됐다! 흐흐흐흐흐흐 드디어 하나 된다! 이제 행복할 수 있게 됐어! 아! 소윤이님 감사합니다!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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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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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이놈아! voi 이! seguro! 허허허허허 어허허 DNA 과연 하영 방사기 육지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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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니야? 안다고 하지마! 안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으아잇! 야 이 놈 무시키야! 아이 놈 무시키야! 아이 놈 무시키야! 최윤정님 4,000원 감사합니다아 고맙습니다아 심쿵! 우리 아쿠토크미시아에선 하지만 뱉은 곳곳이 모두가 쉿! 가..가..감사합니다아 아..왜 안 맞춰지냐고 잠깐만 너 여기 있어봐 앟!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야? 아..재를 따라가는거였나? 따라..재를 따라가서 횃불을 들고오는건가? 아아.. 아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아..왜? 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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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죽는거.. 죽는걸 못알으세요 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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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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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해라 이번에 안 죽었어요, 저 안 죽었어요, 허허허 끔찍해서 너무 끔찍해서 충격을 받은 것 뿐이야 그게 좀 조절이 있었지만 자 일단 일단 컴온 일단 컴온 일단 여기다 놓고 뭐로 해야 될까 쟤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애매한데 이거 저기 아닌가 쟤네 쪽으로 가야되나 저기 뭐가 있네 아 뒤로 그냥 가면 되겠구나 진짜? 진짜 그냥 이렇게 간다고? 쟤네가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한다고? 전혀? 아 어 그럴 수 있어 아 아 아 음... 흐으으으으 헐 헐 저 사람 갇혔어 계속 가야돼 우호호 아저씨 갑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걸로 갑니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갑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니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 혹시 기습? 오 이제 암살? 섞어버려 섞어버려 썸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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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늄 제작에 많은 재료가 소모되니 어... 조심해라 나 이거 만들었던 거 다 어디갔냐 sekali 다 챙겼냐? 큐 돌려라 루카스 몬 도와줘? 허허 도와줘 어? 아 제트를 누르면 멈추는거구 이걸 누르면 돌리는거구 허허허 미안하다 미안하다 언제까지 돌려 어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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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지금이니 야 왜 안가 왔다가 야 야 멈췄자노 허허허헣 야하 야 다시 돌려 이놈아 다시 돌려 이 그치 갔다가 아 와 왔다가 아 지금이니 아주 잘했어 친구 못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기다려봐 자 이제 할 수 있겠니? 으바 크으으으으으윽 누나 완전히 와아아아아아 아아아 좋다 또 혜데? 아니지 뭐 이게 다야? 보만 야야야 불 꺼지는디 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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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물려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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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물린건 어쩔수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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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좀 물릴 수 있어 여기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저기 자꾸 뜨는거 보니까 아니면 여기서 절로 가야되나? 긴리 Tail 오오 귀를 비켜라 귀를 비켜라 오리가 가신다 아하 역시 맞았어 나의 판단은 옳았다 쓸모없대 어디까지 가야해 어디까지 가야해 여기까지? 바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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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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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중대장은 너에게 오늘 실망했다 이렇게 죽다니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한다고? 아 이리와 아 돌리고 돌리고 어 오 오오 오오 오 오 오 오 돌리고 돌리고 간다 오우후후후 지금이지 호우 후우 가라, 휴고물! 아냐아, 여러분 아흐허허 방금 그거는 흐허헣 쥐에 뜯겨먹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그 장면은 음...흐흠 뭐라고...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 흐흐흐흐 할말이 없네? 빨리 와 이놈아 아... 몸 때리니까 거기 쥐한테 물리고 그런거냐 가져와 겨울이라 발이 시려우니까 발 시렵지 말라고 쥐들이 덮어준 거에요 야, 뭐하는데? 어머, 끔찍해라. 쟤 왜? 왜 안 따라오고 뭐한 거야, 로카스? 아, 나 진짜 또 해야 되잖아. 아, 따라왔어야지, 네가. 둥대장은 오늘 너에게 두 번 실망했다. 아, 진짜. 돌려! 돌려, 이 자식아! 지금이니, 같이! 그냥 한 번에! 지렸구용. 이 자식아! 가져와. 가져오고, 그래? 제가 한 번 더 돌리면은 니가 돌리고 니가 와 그러면 오케이, 끊어 움직이세요, 나 돌아올게, 여기가 나 죽어 그게 아니야? 아니면, 잠깐만 다시 돌려봐 돌려봐 그리고 와, 니가 와, 따라와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야, 집 우리 몇대 물렸는지 아냐? 같이 와야지 같이 가잖아 돌려 아니, 돌리지마봐 아니, 돌리지마봐 빨리와, 빨리와, 따라와, 따라와 그래, 이제 이제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야야야야야야! 진짜, 아니 왜 거기 아, 짜증나네 아니 거기 불 붙이면 되잖아 아니, 아니 또 다른 기능이야 이건 좀... 다른데 다른데 야, 이거 이리와 저는 다 잘할 줄 알았다고요? 뭐 내가 아빠니? 아빠는 다 잘행 아빠는 못하는 게 없성 최고양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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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마야 나한테 붙어 가자 이제 직선코스 직선코스 인코스 인코스 지금이니 니 선물이니 자 잠깐만, 이 다음이 어디로 가냐고요 아까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 빰빰빰 빰빠바 빰빠바 못 넘어가니? 여기로 못 넘어가니 저기서 돌아가야되니 오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오호 아 수경님 난공수경님 그 저기 아셔도 모르는척 해주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답답하나도 참으세요 어쩔수 없어요 여기로 못 넘어갔나 말이지 길이 없는데 아까 여기로 갔다가 죽었는데 어 무서운데 아 저기로 넘어가면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저기는 쥐가 없는걸 보니까 저기로 잉코스 가자고 빠른 잉코스 자 불 붙이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빠바 빰빰빰 빰빠빰빰 빰빠바 그대로 직진 직진 야 못가는데요 죽을것 같은데요 여기있으면은 이제 죽는데요 저희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제 실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몇번 보는거냐고? uju 반세 트럭보기 해주겠어 다 바쁜거야? 네 여러분 including 함ера 그 또 공포게임은 포기하면 안된다고? 어 이건 공포게임이 아닌데 포기해도 되나요? 공포게임이 아닌건 포기해도 되나요? 중대장은 중대장은 미안하다 이게 다 중대장의 잘못이다 넌 그건 한번 더 돌려라 가자 직진 코스로 가는거에요 가자 얘들아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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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이고요! 선물 가지고..요! 아냐! 아니..저기가 막혔고 아 난 잠깐만 잠깐만 얘네 좀 싹 쓸어야 VIOL 이놈 시키기 아 너 잠깐만 여기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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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놈의 새끼들 섭스코 섭스코에서 나왔습니다 다 태워지깁니다 아 좋습니다 다 말려지깁니다 줘봐요 줘봐요 여기도 싹 쓸어드립니다 자 한번 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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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어 여길 여길 못 지나간다고? 자 여기서 보자 아 여기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구나 잠깐만 여기서 아까 저기를 못갔지 중대장이 잠시 정찰을 다녀오겠다 중대장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중대장이 잠시 정찰을 다녀오겠다 아 저기 왼쪽에 잠깐만 왼쪽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중대장이 무서워서 그러는게 아니다 중대장이 더 갈 수 있지만 중대장이 죽으면 너희도 없기 때문에 중대장이 더는 가지 못하겠다 어 그러면 사단장님 오셨다고 아니 이 시국에 사단장님이 사단장님 괜찮다 오다갔다 쥐떼 물려 죽으실거다 잠깐만잠깐 저.. 그쪽인가 우리가 저쪽에서 온거잖아 온거고 절로 더 가야되는거 아니야? 일로 올게 아니라? 여기는 뭐 없는거 같은데? 그쵸 아니면 저 나무가 불타나? 아 이걸로 뭐하는거 같은데 그쵸? 여길 어떻게 올라가냐고 근데 어 어 잠깐만 어 중대장이 중대장이 위험해져있다 중대장이 갇혀버렸다 지혼바란다 지혼바란다 야 이놈시키들아 나 여기 갇혔다구 어 어 오 야 다오네 야 너네 다오면 다같이 죽자는거냐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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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는거냐 어 아하 여러분 잠시 그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읆으흐 Kerry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게임 자, 이제 여기 새롭게 왔어요 어... 자, 이 장소에 새롭게 왔단 말이에요 어...보니까 뭔가 도로래 같은 게 있고 어...여기도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길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어, 막대기를 들고 여기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지금 막대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단 이거 먹을 거 먹어주고 어...왠지 저쪽에도 뭐가 이렇게 빛나는 것이 저기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아... 저기 뭐가 빛난다, 그쵸? 저기 뭐...저쪽 보여요? 저기 칼꼽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뭐... 장작이 있고, 불씨가 좀 남아있고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잖아 저거 무슨...보물 같은 건 것 같아 보물만 먹고 오는 데인 것 같아, 저기는 왠지 어...그리고 진행을...보니까 여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네 여기 Q를 누르면 왠지 얘가 도와줄 것 같고요 아...게임...게임 편집은 레비님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뛰어가가지고... 예... 이렇게 오면 딱...그쵸? 왠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붙여준 다음에 휴고몬을 보내서 나뭇가지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와...와...여기 처음 오는데 이렇게 뭔가 술술 풀리다니? 신기하네요 아...좋아! 중대장이 칭찬한다 자...그리고 쟤는 한 번 더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고요 자...그런 다음에... 이제...선택의 기로에 서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햇불로... 이제...진행을 할 것이냐 보물을 먹고 올 것이냐 그래서 한 번...온 김에 보물 한 번 먹고 오죠 뭐 까짓 거 에? 그래서 불을 붙이고요 그럼 안전하죠 동생... 크... 동생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자...그리고 막대기 하나 더 들고요 그리고 왠지... 왠지 여기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괜히 갔다가 봉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들어요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착했죠 이제 불이 있으니까 지들이 오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또 나뭇가지가 없잖아요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물을 먹기 위한 험난한 여정인 거지요 남궁수경님... 남궁수경님... 잘 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공약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실 필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얘기하셔... 자... 받았고요 자 이제 또 한 번 다시 나뭇가지를 들고 갑니다 아주 잘했다 중대장관 오늘 너희에게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았다 자 이제 저기까지 갑니다 불을 붙이고 갑니다 갑니다 흑고가 다 한 거야 너희들이 다 했지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지 뭐 가르륵 오오오 갑자기 뚝 끊겨 야야야 왜왜왜왜 아니 하하 아 진짜 짱나게 하네 이제 여기부터 하겠지 그렇지 그럼 됐어 네 들어가세요 선녀미애님 아니 왜 한 번에 여기서 안 넘어가냐고 그래 한 번에 넘어가라고 한 번에 좀 이거 뭐 끊을 수 있나본데 이거?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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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레고 아이 나 저기 뭐 먹었어야 되는데 아 못 먹었어 이거로 안정적이야 지금 일어나야 돼 됐어 됐어 이처라 이처라 또 뭘 쏴서 으! 뭐야 호이샷! 어? 쟤네 저렇게 하는게 아니었나? 쟤네 저렇게 할게 아니었나? 아! 어디?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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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기로 어떻게 지나가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왠! 야야 뒤뒤뒤뒤뒤 너 좀 울렸다 땀물 막대기같은거 없어? 막대기 위에 있네 어유 진짜 진그럽네 여기 뭐있다 야 막대기를 벌써 불붙이면 어떡하니 내가 지금 먹으려고 왔는데 버퍼가 있어요? 게임을 마무리하라는 뜻인가? 다 왔다 나... 나 못해... 미스야... 너는... 뭐지? 내 머리... 너 머리가 아프대 휴고 휴고 개구리 생각해봐 개구리 개울가에 오일증이 한마리 개구리 또 보러가자 개구리 개구리 같이가자 개구리 우리 딱 열두시까지만 합시다 괸춘 괸춘스 버퍼가 아직도 있어? 어? 시체기 우와 그래 12시까지만하고 자자 피곤하니까 오, 그 얘기 있더라구요, 중세판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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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오... 하하, 안 좋은 기회, 어딘가? 우리의 루우는 다른 곳에 해. 뭐 하는지? 너무 위험해, 이런 곳에... 에이, 뭐하는지? 넌 그냥 내버려야 해? 뭐? 에이, 이제! 군대, 하나도 안전한 곳에 해. Let's get out of here. 우리가 따라서. 히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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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아니시아!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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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